일본의 경제보복 여파로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잇따라 자매도시 방문이나 행사 일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. 의정부시와 체육회는 3박 4일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시바타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또 올해 하반기 채용박람회에 설치될 일본기업 부스 5개를 취소했습니다. 양주시도 이달 예정됐던 고등학생 7명의 후지에다시 홈스테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고, 양주시 축구협회도 후지에다시에서 열리는 축구대회 참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